아삼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좌회전, 좌회전 돼 있네요. 이곳에서... 블박차 갑니다. 쭉 가요. 쭉 가다가 저 택시 보세요. 다시 쭉 가다가...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장 쪽. 택시로, 나는 1차로에서 좌회전, 택시는 2차로 좌회전. 쭉 가다가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켜도 안 보이죠? 안 낀 것 같아요. 택시 잘 가다가... 으... 이 사고. 블박차는 잘못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도로.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 말도 안 하고 바로 분심일 같네요. 2020년 12월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이에요. 변호사님, 이런 걸 참 많죠? 평소에 변호사님 유튜브 보다가 제가 제보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에 영상 올려서 채택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서... 아, 보험사에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분심이 오는데 80 대 20이 나왔대요. 막막해집니다. 올려주신 영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죠. 100 대 0이잖아요. 그런데 택시 보험사가 100 대 0이라고 우겨도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분심이 넘겨서 8 대 2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변호사님 영상이 100 대 0인데 왜 제가 8 대 1을 받아야 되나요? 했더니 한 변호사님 영상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고 하네. 이런 싸가지. 한 변호사 영상은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에 소송 가더라도 움직이는 사고에서는 차 밖에 움직이면 100 대 0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우리 보험사 직원이, 블박차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에서 소송 가더라도 분심이 그대로야. 어차피 소송 가봤자 분심이 그대로야, 요새 판사들. 아, 분심이 그대로야. 판박이야, 판박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조 참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료 수집, 저 자료 수집할 게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저는 1차로에서 자전할 거고 택시는 2차로에서 자전할 거고. 그런데 택시가 깜빡이 하고 갑자기 푹 들어왔어요. 피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료를 뭘 수집해요? 투표 보겠습니다. 분심에서는 이게 80 대 20이었어요. 100 대 0입니까? 80 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그렇죠. 여러분, 100%가 100 대 0입니다. 100 대 0. 이어집니다. 곧바로 수송 가달라고 그러세요. 이의 신청해서 재심이 갈 필요 없어 보입니다. 미리 깜빡이 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심위 합의였더라고요. 다시 보면 분심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합의예요, 합의. 보험사 대표 선수들끼리 나와서 이거 8 대 2 하자. 우리 옛날에 이거 다 8 대 2 했잖아. 아, 밖에 오는데 백두방이 안 했어 그러면서. 이게 8 대 2래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데 그 보험사 직원은 어느 보험사, 어느 센터의 직급과 이름이 누구인가요? 이름 공개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보험사만 알려줬어요. 어느 보험사라고? 어느 보험사일까요? 그 보험사 이름은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싸가지 보험사, 제가 볼 때는. 일단 소송하겠다고 말은 했는데요. 100 대 0 나온 판례랑 기타 자료들을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제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야지. 자기들은 100 대 0 아니라는 거죠. 100 대 0 판례 있으면 그거 갖다 내게 내가 찾아와, 찾아와. 너무나 당연한 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너무나 당연히 왜 판례가 있어요? 판례 없어요. 분심위 결정문 올려주세요. 그게 아까 그 결정문이에요. 아까 보신 거예요. 변호사님, 100 대 0 이런 영상 잘 봤습니다. 시청구에 전화해서 직원에 따지니까 처음에는 80 대 20이 막다 우기더니 다시 확인하더니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어차피 소송 갈 건데 뭐, 괜찮아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차장이라는 좀 더 높은 분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담당자 교체하고. 소심위 다음에 소송 가겠다. 아까 그것은 협의 대표자, 대표자 협의회에서 보험사 직원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고 변호사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심위는 가야 된대요, 소심위 가겠다고. 그런데 꼭 소심위는 거쳐야 되나요? 그런데 상대가 OK 하면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심위는 거쳐야 돼요. 상대가 곧바로 소송 가는 거 동의하면 되는데 안 해주면 소심위는 거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변호사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 사고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담당자한테 소송할 때 제가 변론 길에 보조 참가 신청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날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전화했더니 내일이래요, 내일. 미리 미리 재판 날짜 정해지면 제가 보조 참가 신청서 내고 그러려고 했는데 내일이래요. 큰일 났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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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몇 시야. 아이고, 시간도 6시 40분 끝났네. 그럼 제가 보조 참가 신청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새로 바뀐 담당자도 난감하네. 도대체 이렇게 일하는 보험사가 어딘지 마음 같아서 다 보험사 이름을 퍼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 재판에 가셔요. 가서 판사한테 사건 번호 부르면 우리 보험사 지금 나갈 거예요. 그때 판사님 저 보조 참가 신청하고 싶어요. 한번 해 보세요. 받아줄 수도 있어요. 네,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미리 내시지 않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혹시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변호사님, 법원에 갔어요. 부랴부랴 보조 참가 신청 작성해서 재판 시작 시에 판사님께 제출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 변론할 때도 짧지만 짧게 얘기를 했어요. 짧게 나도 얘기했어요. 그때 판사님께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지금 법원에서 낸 자료들이 이런 건데 혹시 빠지고 있으면 더 내세요? 그래서 판사가 아주 친절하네요. 그러면서 법원이 우리 보험사에서 낸 증거까지 저한테 확인시켜주시더군요. 판결은 11월 24일입니다. 또 글 남기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판사가 보조 참가 신청 받아줘서 다행이네요. 준비 서면 써내셨나요? 하루 전날 알아주는 바람에 추가 자료 등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만 다른 사건에서 블랙박스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블랙박스를 USB에 급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이미 보험사에서 제출한 증거로 돼 있더군요. 그래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판사학의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써냈죠, 준비 서면. 써내세요. 변론 종결을 위해서 내는 준비 서면은 참고 서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 참고해 주세요. 변론 종결을 위해 내는 그런 서면을 참고 서면이라고 합니다. 참고 서면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틀 전이네요, 12월 1일 날. 판결 선고가 11월 24일이라고 했잖아요. 판결 선고 후 모바일로 판결문 부르기가 승소라고 떴어요. 승소! 그럼 이게 100대0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승소? 원고 승이라고 돼서 쓴 건 100대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요. 판결문 받으시고 답글 쓰기로 올려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 1374162. 보조 참가 신청, 보조 참가인. 이야... 극적으로 그날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저 보조 참가 신청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셨어요, 판사님이. 원고 보조 참가인. 이렇게 원고 보조 참가인이 돼 있으면 판사가 한 번 더 봅니다, 기록을. 안 그런 판사도 있지만 기록을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써낸 거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썼는데 보험사 소송 담당자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얼마나 갸륵합니까? 한 번 더 봅니다. 11월 24일 판교 선고 됐어요. 주문, 얼마 주라고? 53만 4,120원. 그런데 100대0이라는 게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주문과 같다. 이게, 주문과 같다 이게 100대0이에요. 즉, 앞에 얼마 주라고 그랬잖아요. 달라고 그런 거, 달라고 그런 액수랑 아까 주라는 액수랑 똑같아요. 주문과 같다, 100%인 겁니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은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 이런 싸가지 보험사. 어딜까요? 어딜까요? 100대0은 100대0입니다. 구성에接ikoTHC1192라는 겁니다. 200대0 traz 거죠. 이름낸 거 같습니다. 보험사의 영상은 아무런 변별가 따라서, ==== 클릭합니다. 어느 날이었다면 안내 마실을 사용하시면 자료가 없당자로 되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 С Negeri 각지로 띵이 더 잘해요. 굉장히 민 ه아가 따뜻해집니다.